의료 사고를 걱정해 신생아 분만을 하지 않겠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배상액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7년 전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가 뇌손상을 입어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즉각 대응할 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2억 5천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항소를 진행 중인데 현재 담당하는 산모들을 끝으로 분만은 중단할 생각입니다. 산부인과 소송의 경우 신생아의 평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다른 과에 비해 높습니다. 피해 가족에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사의 부담도 커지긴 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특히 분만 의사들이 줄고 있는데 최근 한 의과대학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산부인과 전문의 36명을 살펴봤더니 3분의 1가량인 13명만이 분만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금을 대폭 높이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병원 시스템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ї랑